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7월 1일 프리즘홀에서 정말 굉장한 공연이 펼쳐지죠. 바로 메탈라이트입니다. 메탈리카, 주다스 프리스트, 슬립낫, HDC 말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이는 밴드들이 내한한 것과 마찬가지로 100% 그들의 음악 그리고 연주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그들의 공연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썬바이저스는 주다스 프리스트로도 분장을 해서 그들의 음악을 연주를 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주다스 프리스트의 음악들을 연주를 해본 기억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욱 기대해 주셔도 좋겠고요. 사실 그들의 음악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씬으로 제대로 듣기로는 굉장히 좀 힘들죠. 이번 7월 1일 펼쳐지는 메탈라이트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7월 1일입니다. 그리즈먼 메탈라이트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